오늘 이슈는 조커 관람 등급 2.0% 국가성장률,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입니다. 2주간의 이슈를 알려드리는 시간. 안녕하세요 학우 여러분, 오늘의 아나운서 주채민입니다. 벌써 중간고사도 지나가고 10월도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간고사 보시느라 정신없으셨던 학우분들을 위해 준비한 핵심 이슈들, 저와 함께 보러 가실까요? 화재 속의 흥행행진을 이어간 영화 조커. 개봉 3일 만에 100만명, 5일 만에 200만명, 9일 만에 300만명, 14일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는데요. 배트맨의 영원한 라이벌, 고담시 최악의 범죄자 영화 조커는 조커가 악당이 되기 이전의 일대기를 다루었습니다. 그런 만큼 총으로 살해하는 장면부터 사람을 가위로 찌르는 장면까지 적나라한 폭력 장면이 수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이 영화는 한국에서는 15세 관람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15세 이상의 관람 등급을 받았던 걸까요? 영화 관람 등급은 영상물 등급위원회인 영등이가 결정합니다. 주제, 선정성, 폭력성, 대사, 공포, 약물, 모방위험 등 7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낮음, 보통, 다소 높음, 높음, 매우 높음 등 5가지 단계로 상영 등급이 매겨지는데요. 영등이는 폭력성, 모방범죄 우려가 있지만 판타지 캐릭터 묘사라 15세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해 15세 관람 등급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미국에서는 조커의 청소년 관람 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과거 잇따른 총기 사고로 이 영화가 총기 모방범죄 우려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그 영화의 관람 등급은 그 사회의 현실과 분위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표한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0%입니다. 심지어 세계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이래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성장률은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무려 1%나 낮은 2.0%로 전망되었습니다. 6개월 전 전망치보다 0.6%나 낮아진 수치인 건데요. 0.1% 정도 떨어진 미국과 유럽에 비하면 굉장한 수치인데요. 한편 IMF가 2%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의 주요기관들 사이에서는 2% 성장률마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경제성장률이 국내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만큼 경제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과거에 버렸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들이 잇따라 실패해 현재 부채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10년 전부터 벌였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지난해 기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287%까지 치솟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해외 파견 직원들 일부는 넓은 야외 수영장과 고급 편의시설들을 갖춘 5성급 호텔 수준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한 숙박시설, 그곳에 130제곱미터짜리 방 하나를 빌리려면 월 623만원이 되는데요. 어떻게 이런 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걸까요? 바로 부채 금액만 17조원을 육박하면서도 해외 직원에게 연간 37억원을 지원해줬기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는 심각한 도덕적 회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2주간의 이슈를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시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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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